당장 그 여자 놔주지 못해! 야, 이씨! 뭐야, 또 저 여자... 사람이 있어? 뭐야, 빨리 도망가라고! 빨리 도망가라고! 당신은 어디 갔다란다, 이 기준아지지! 여기! 이거 뭐야, 저 여자! 아니, 싸움도 못하겠어! 왜 끼어들어? 그러기! 나, 나, 나! 운전지 마! 운전지 마! 아 , 이씨, 먼저 도망가라! 너 이제, 어? 야, 이 여자가 미쳤어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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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여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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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어. 우리 이득일이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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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당신이 내 뒤에 숨어? 쫄지 마요. 우리 할 수 있어요. 쫄지, 누가 죽었다고 그래. 이 상황 누가 봐도 겁나는 상황이라고. 야, 너, 너, 너 이제 끝났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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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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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 여자하고 생각이 달라요. 어, 사실 우리 세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어, 그러니까 가던 길 가고 하던 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. 아까 그 여자 얼마 못 갔을 거였는데. 빨리 가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야, 너 이제 끝났어. 너, 내가 경찰 신고한다. 내 얼굴 다 봤다, 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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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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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신고 안 해.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나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. 아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너 어디 가, 씨. 아아, 형아 England이 발생하는 귀를 먹고 싶은 크게 나오고 します. 아아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